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강수지입니다. 오늘은 진짜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같은 분위기 물씬 물씬 나는데요. 우리 집에 있는 크리스마스에 사용했던 것들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마 더 있을 텐데 요즘 제가 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장 정리를 못해 가지고 일단 이 정도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크리스마스 저희 비비아나가 아이들이 있는 집은 조금 더 크리스마스를 챙기게 되잖아요. 특히 크리스마스 트리 저희도 비비아나가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리본이 있죠. 벨벳으로 된 리본 색색깔로 막 이렇게 된 것들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딸아이고 하다 보니까 좀 귀엽고 예쁜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 그거를 제가 오래전에 장동민 씨한테 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장동민 씨도 결혼 안 했을 때죠. 그래서 사촌 아는 친척 분한테 드린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 를 구입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분위기에 맞게 그 해의 기분에 따라 이제 오너먼트를 다양하게 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다양하게 달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사실 그냥 깔끔하고 그냥 이렇게 통째로 창고에 넣었다가 이대로 빼도 되는 약간 그런 걸 하게 되고 이런 전구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이런 전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 서피디님 가까이 좀 이 전구가 굉장히 좀 특이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약간 일반 전구 그런 느낌 아니죠. 제가 이걸 발견해서 작년에 그래가지고 현대백화점에서 그래서 이 전구를 샀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조금 더 따뜻해 보이고 약간 이 질감이 고무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따뜻해 보이면서 아주 동글동글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요즘 뭐 진짜 이것도 LED 겠지요. 근데 다른 LED들 그런 것보다 얘네가 더 사랑스럽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올해는 10월 달에 이걸 꺼놨어요 거실에. 제가 마음이 허해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따뜻한 뭔가 필요하다 해서 네 이 트리를 올해는 세 달 동안 보게 됐습니다. 매년마다 11월 1일 날 저희 비비아나 아가 때부터 그래서 12월 말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늘 내놓곤 했었답니다. 이 사이즈가 어때요 여러분? 꽤 괜찮게 큰 편이죠.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근데 또 크면 어디 넣어놓을 때도 없어가지고 얘는 분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 통으로 돼 있어요. 좀 더 큰 애들은 이제 분리가 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참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로 된 거. 만약에 더 높고 큰 걸 원하신다면 얘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또 키가 아주 큰 존재감이 더 큰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는데 제가 얘를 이제 탁자에다 좀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올해는 그냥 좀 바닥에 놓고 안정감 있게 다른 이제 소파도 다 낮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낮게 올해는 놔두는 걸로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괜찮나요? 여기에 이 전구가 두 줄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크리스마스는 진짜 여러분들이 어머 귀신 나올 것 같아요 할 수도 있겠어요. 약간 롯데월드에 가면 신바띠의 모음이라고 여러분 배타고 이렇게 가는 그런 거 있죠. 거기에서나 본 듯한 약간 뭔가 언어마토가 엄청 많이 달려 있는데 얘는 빼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또 어느 해에 고스포스 터미널을 갔는데 그냥 얘가 또 예뻐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살아보니 맨날 맨날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걸 샀죠. 사가지고 또 한동안 거실에다가 책장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근데 여기다가는 이제 제가 감지를 안았네요. 아 근데 예전에는 여기다가 불빛을 LED 등을 달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에는 서피디님 여기 되게 다양한 오너먼트가 있는데 여기 새도 있고요. 보이시나요? 새 뭐 보석 같은 그런 굉장히 다양한 오너먼트다. 이런 거. 종, 나비. 여러분들 안 좋아하실지도 몰라. 어쨌든 우리 집에 이게 있다. 이거 이제 누구 주려고요. 어디 필요할까? 약간 인도 카레집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런 느낌도 들고. 참 사람이 그때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뭔가가 시간이 지나면 어머 저거 왜 샀지 하는 것도 좀 있긴 있네요. 그쵸? 하지만 우리 집에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꺼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런 게 있고. 또 너무 너무 귀여워. 근데 사실 집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또 만들고 싶어 하신다면 저는 비비아나 어릴 때는 이런 솔방울도 주워가지고 진짜 어디 디스한 공원에 가면 솔방울 엄청 많잖아요. 이건 물론 비비아나가 학교에서 한 초등학교 한 진짜 어렸을 때 만든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레디 스노우라고 이렇게 썩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솔방울을 본드로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정말 많이 내놨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올해에도 내놓으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 있는 집이나 아니면 뭐 어른들도 충분히 이렇게 해가지고 식탁 테이블에 놓을 수도 있고 콘솔 위에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약간 동심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어렸을 때 그런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그렇게 드리지 않아도 지금 바깥에 나가서 산책하시다 보면 이런 솔방울들을 주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드셔도 정말 예쁜 그런 크리스마스 오너먼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집에 크리스마스 트리 놓기도 그렇고 또 비싸기도 하고 또 어디 다 크리스마스 지나면 놀 데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리스 하나 어때요? 이거 좀 화려하긴 한데 파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리스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거실에 하나 다 걸어 놓으시던지 문 앞에 아니면 부엌에 아니면 아이들 방에 이렇게 다 걸어 놓으시면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죠. 여기도 솔방울리고 이것도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고스포스 터미널에 가면 이런 재료들이 얼마나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를 사셔가지고 딱 걸어 놓으셔도 그리고 이거 하나로도 정말 따뜻한 크리스마스 충분히 기분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닐까 해서 제가 오늘 이것도 걸어야 되겠네요. 어디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샀던 크리스마스 접시죠. 요즘 백화점 가면 진짜 이런 거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좋죠. 이렇게 여기 눈사람 눈사람 세트예요. 그렇게 해서 집에 만약에 크리스마스 뭐 디쉬나 뭐 이런 용기 기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마트에 가도 한번 많이 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런 종류의 디쉬를 사서 여기다가 뭐 크리스마스 이브날 다과를 먹던 아니면 뭐 파스타나 이런 거 해서 먹던 그래서 약간 기분을 한번 내보면 아 근데 진짜 죄송하네요. 우리 집에 뭐 이렇게 멋진 그런 디쉬나 뭐 진짜 뭐 멋진 게 없네. 그냥 너무너무 소박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건 저희 어머니가 엄마가 요양원에 계실 때 제가 크리스마스 분위기 연말에 내고 싶어가지고 요런 걸 하나 사가지고 엄마 침대 위에다가 머리맡에다가 놔준 적이 있는데 얘는 배터리라서 꺼졌다가 근데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깜깜한 방에 얘가 저기 하나 이렇게 딱 있으면 진짜 따뜻한 메리 크리스마스 아닌가요? 그래서 요런 것도 있으니까 진짜 다양하고 좋은 게 많이 나와있죠. 저희 집에만 없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시려면 뭐 어떻게 해서라도 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크리스마스 하면 음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니까 이분날 다 같이 새벽송이라는 걸 다녔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려나 네 그래서 이 집 저 집 교회 분들의 집 앞에 가서 캐럴송 찬양 같은 거를 같이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그 집에서 또 맛있는 것도 이렇게 내다 주시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또 학창 시절에는요 음 영동? 뭐 이런 거리에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초 있죠. 초 초를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크리스마스 초를 팔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또 엄청 받았죠. 아 맞아. 언니 오빠들이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너무 제가 죄송하게 깜짝 놀라셨나요. 혹시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12월달 되면 이제 방학이잖아요. 겨울방학.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었다.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은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전 그림을 잘 못 그려 가지고 어쨌든 그런 기억도 너무나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에 그런 크리스마스도 추억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또 저의 딸 비비아나가 비비아나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굉장히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잖아요. 비비아나가 산타 할아버지를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거의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약간 긴가민가한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프랑스 사람들도 그 아이들한테 그 산타 할아버지가 살아있다 정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고 싶어해요. 우리나라 분들도 그러겠지만 부모님들이 근데 비비아나는 애기 때부터 제가 교육을 시킨 거예요. 정말 애기 때 핀란드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 이제 방송을 뉴스를 보면 산타 할아버지 복장을 하고 나오셔서 핀란드 산타 마을에서 인사를 하세요. 아 뭐 호호호 하면서 근데 이제 뭐 다 영어로 하죠. 그러면서 산타 마을이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비비아나한테 비비아나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저기 계시는 거예요. 핀란드에 이러면서 하니까 애기 때 봤으니까 얼마나 믿어요. 그리고 무슨 만화 영화 같은 게 있었는데 산타 마을에 산타들이 거기서 막 선물을 만들어요. 공장에서 그래서 각 나라로 보내는 그런 것도 이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비비아나는 일단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라고 이제 다 알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비비아나한테 편지를 쓰겠죠. 쓰면 제가 이제 선물을 싹 포장해가지고 이제 트리 밑에다 놓고 일찍 자게 하잖아요. 보통 그럼 아침에 아이가 걸어 나오면서 엄마 선물이 그 카드를 제가 숨기느라고 그리고 포장지 있죠. 포장지를 사서 포장하고 그 포장지 보일까봐 똑같은 포장지가 있으면 발각 나잖아요. 장에다가 놓고 막 절대 이걸 못 보게 해야지를 이제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를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고학년이 되니까 비비아나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엄마가 보는 거 아니네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언젠가는 러시아어로 편지를 쓰더라고요. 온라인 네이버에서 찾아가지고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 준 게 있었는데 봤는데 편지를 봤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러시아어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외국인한테 여자친구가 러시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번역 해달라 했는데 너무 말이 웃기대요. 번역기로 그래서 비비아나가 사고 싶은 걸 사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 포장하고 다 숨겼더니 산타마을로 엄마 보냈네요. 그래서 어 핀란드로 보냈지 카드를 그래? 그러면서 저한테 러시아어로 썼다고 는 말했는데 그 선물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비아나가 진짜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또 프랑스 학교니까 조금 느려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산타가 없다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거의 6학년 때까지 그랬고요. 중학교 1학년 되니까 엄마 산타가 없는 거잖아요. 엄마가 한 거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때 정말 비비아나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긴 시간을 비비아나는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 있는 줄 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주고 오랫동안 내가 그렇게 동심을 꺾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러실 거예요. 아휴 비비아나가 알면서도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네. 그런 에피소드가 저한테는 너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있는 집이나 조금 고학년이라고 해도 이런 크리스마스에 이런 따뜻한 분위기는 한번 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하게 말고 이런 리스 하나 정도 우리가 뭐 정말 3, 4만 원이면 사서 매해마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따뜻한 분위기를 내보시고요. 또 정말 이 크리스마스 하면 외롭게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올해의 마무리를 정말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뭐 외롭고 또 쓸쓸하고 힘드셨던 분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네. 그런 또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강수지TV 별거 없죠. 맨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소소한 크리스마스 용품들 보여드리면서 저의 또 어린 시절 또 저의 비비아나의 그런 크리스마스 에피소드와 함께 추억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크리스마스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끝까지..